1, 2, 3, 4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바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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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나 한 백년 살고 싶어 파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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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짜라 짜자 그린 같은 집을 짓고 짜짜라 짜자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 백년! 한 백년 살고 싶어 오오오오오오! 쟀다 찬쓰는 맞췄는 95 95 95 95 찬쓰 맞췄 disputes é Benjamin 99 효정은ик 승리 정말 정확했어요 아 효정은씨가 승리합니다 예 그런 verkl heart 정확했어요 도 다 뺐다 99로 승리할 것이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8ка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